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난주에 가성비 갓 프린터 크리시사의 CS2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프린터를 일주일가량 써본 사용기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는 사용기입니다. 일단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기에 출력시 모터 소음이 정말 작았습니다. 차이를 보기 위해 저소음이 아닌 프린터의 출력 소리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 소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팬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없이 기존 조건으로 첫 출력을 했던 베이비 그루트는 기대보다 잘 나아주었습니다. 물론 수백만원 넘어가는 고가 프린터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가 제품군에서 이 정도면 매우 준수한 품질을 내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댓글로 PETG와 플렉서블 필라멘트 출력에 대해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셔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PETG는 노즐 220도, 배드 70도 온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PETG가 거미줄이 많아 쓰기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피카츄의 두기 사이가 거미줄이 하나도 없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압출 분량도 없었고요. 반면에 플렉서블 필라멘트인 TPU 출력은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트루더가 TPU 출력 가능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번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출력 속도와 리트랙션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출력을 걸었는데 놀랍게도 출력 부분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떼고 와보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가 삐져나오면서 노즐이 허공을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출력이 된 걸 보면 노즐 쪽 출력 저항은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익스트루더 파츠만 교체하면 플렉서블 출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에펠탑을 출력해 보았는데요. 에펠탑은 얇은 트러스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리트랙션이 진행되는 출력물입니다. 난이도는 중간 이상이 되는 출력물인데 트러스 구조와 2층 난간의 표현까지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력이 10시간 넘는 시점에서 각축의 모터 온도를 체크해 봤을 때 40도 전후가 나오는 양호한 발열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아치형 하단 부분인데요. 이곳이 흘러내리거나 처지지 않고 출력된 걸 보면 기본 쿨링 성능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출력하면서 느꼈던 특이점은 큐라이의 출력 예상 시간에 비해 약 10% 정도 출력을 빨리 마쳤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그루트는 1시간 55분 예상에 1시간 26분 에펠탑은 12시간 30분 예상에 11시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엔더3는 출력 예상 시간보다 실제가 더 걸렸던 걸 생각하면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이유가 32비트 보드의 빠른 G코드 처리로 버틀렉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측면으로 넘어가 필라멘트 센서 작동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출력 중간에 필라멘트를 잘랐는데요. 10여초 후 센서의 파란불이 없어지면서 프린팅이 알람을 울리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존 필라멘트를 빼어난 다음 교체하고 출력 재개를 하자 정확한 위치로 들어와 출력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물은 필라멘트 교체 후 흘러내린 필라멘트를 제거해주지 않아 생긴 지저분한 부분을 제외하면 연결면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내친김에 파워로스 리커버리, 즉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출력을 재개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총 9차례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네키 네코 모델링은 파워를 넣고 다시 재개를 하면 익스트루더가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정상 출력 지점까지 필라를 압출해냅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로 파워가 나가기 전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익스트루더의 절대 위치값 뿐이어서 해당하는 길이만큼의 필라멘트를 밀어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더를 상대 좌표로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시대를 해봤지만 이 역시도 실패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필라멘트를 밀어내는 문제는 없었지만 상대 좌표의 G코드 출력 중 파워를 다시 켜면 상대 좌표 설정이 먹질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출을 해내질 못했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XYZ 큐브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파워로스 리커버리가 된 큐브 출력물의 경우도 전원 오프와 온 사이의 경계면이 상당히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모양이더군요. 현재로서는 파워로스 리커버리 기능은 없는 셈치고 사용하는 게 속 편할 듯 싶습니다. 배드 온도 상승 시간도 측정해보았는데요. 상온 26도에서 시작해서 PLA 출력 온도인 55도까지 2분 25초, 70도까지는 4분 15초, 80도는 5분 48초, 90도는 7분 53초 걸렸습니다. 같은 배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ANET A8이 90도까지 18분 걸리더군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빠른 가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해본 이 프린터의 장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즐셋 부분이 엔더3와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향후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 엔더3용으로 손쉽게 파츠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싱기버스에 올라와 있는 히어루미와 같은 쿨링 강화 파츠 또 BL 터치 마운트 등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엔더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장성 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보드를 마릴린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 12864 풀그래픽 LCD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마릴린이 가지고 있는 리뉴어드밴스나 스퀴 캘리브레이션 등의 고급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두었습니다. 셋째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만의 LCD 터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사실 펌업에 관하여 판매처에 메일로 문의했을 때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넓은 인터넷이란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 보니 최신 MKS 로빈보드의 펌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업을 해본 결과 정확히 동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본 펌에서는 안 되었던 PID 오토트윈 기능도 가능해졌고 스택값 설정 등을 터치 메뉴에서 곧바로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웨어의 설정 파일안을 보니 BL 터치나 와이파이 모듈 장착 시에 설정도 들어 있어서 이런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펌웨어 파일 하나를 만져 나만의 부팅 로고 화면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각 버튼들의 아이콘을 맞춤형으로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을 통해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출력 시 LCD 화면에 간헐적인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출력에 영향은 미치진 않겠지만 왠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 현재까지는 LCD 노이즈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리 베드 위에서 출력 시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베드 PID 온도 지어가 순정 펌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MKS 로빈의 최신 펌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한글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해서 단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점은 향후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프린터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능이어서 한글 메뉴가 되는 최신 펌을 구매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판매처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제조사와 판매처가 대응을 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셋째는 출력 G코드 파일명이 길 경우 뒤가 잘려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파일명이 길게 이어질 경우는 해당 화면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지은 파일들의 찌꺼기들이 보인다는 점들도 인터페이스 상에 개선해야 할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추가해서 이 프린터의 단점으로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 때문에 좀 아쉽다 싶었던 거 몇 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 레벨링을 더 선호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BL 터치 같은 오토레벨링 센서 장착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로는 이런 류의 프린터가 대부분 SD 카드를 사용하는데 USB 메모리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사양 프린터들이 조금씩 USB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가 프린터에서도 어서 빨리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로 익스트루 파츠가 TPU까지 대응 가능한 형태였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어쩌면 엔더스레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닐까 싶은 플라스틱 사출물이었는데요. 향후 메탈 파츠나 BMG 등의 익스트루더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프린 메뉴에서 원터치로 온도를 올리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도를 올리려면 직접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노즐과 배드 온도를 각각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반조립 프린터의 공통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프린터도 역시 미리 조립되어 온 부품의 조립 상태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뽑기운이라고 하여 어떤 분은 문제가 없는 파츠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분은 또 나쁜 조립 상태로 인해 초기 출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겪게 됩니다. 저는 조립 시 바닥 배드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보았는데요. 프린터가 처음이신 분은 노즐 헤드와 배드를 왔다 갔다 움직여서 들썩거리는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흔들거린다면 배드는 앞에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아래쪽에 편신 너트 그리고 헤드는 3개의 롤러 중에 아래쪽 롤러에 편신 너트가 있습니다. 이 편신 너트를 스패너를 끼워서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유격 발생에 의한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큐라의 프린터 추가를 엔더3로 하고 출력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출력을 진행해 보니 출력물 센터가 살짝 안 맞더군요. 정정을 하자면 엔더3로 추가를 하고 배드 XY 값만 235에서 220mm로 수정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구매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저소음 모터 드라이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린터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드와 노즐셋 등 범용 부품을 많이 채택하고 있어서 확장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별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쓸만한 프린터여서 저가 프린터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특히 학생이나 큰 돈을 쓰지 못하는 결혼한 아빠들의 입문용 프린터로는 손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저가 프린터는 아무리 조립이 간단하다고 해도 처음 입문자에게는 레벨링부터 초기 분량 해결 등 넘어야 할 수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까이 프린팅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 할 때는 저 북리지 채널에 이미 여러분이 겪은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 방법이 올라와 있으니 자주 와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시사의 CS20 프린터의 사용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 프린터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